어제 저녁 저를 충격과 공포로 빠뜨렸던 교류의 전압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면 공두리파파 실력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건데 그냥 솔직하게 저의 무지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계통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네 이러시겠지만 혹시나 저처럼 충격과 공포에 빠지시는 분이 없도록 AC전압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AC라고 하면은 파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균 전압을 딱 구하면 0이죠. 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부분을 뒤집어서 평균값을 위에서 구하거든요. 그 값을 보통 RMS라고 합니다. 루트 민스케어 우리가 보통 콘센트 220V 나온다는 건 전부 다 RMS 기준입니다. 약 1kHz의 전압을 교류 측정, 교류 측정, 여기도 교류 측정 이 세 가지 멀티메타를 지금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약 1V 정도가 지금 출력되고 있는데 1V는 지금 RMS 기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멀티메타는 거의 1V. 이 두 개의 저렴한 멀티메타는 약 0.99, 0.99, 거의 1V에 가깝죠. 그리고 이 신호를 동시에 오실로스코프로도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 한 칸이 0.5V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닿으면 2.8V인데 여기 피크 투 피크이기 때문에 반값을 봐야 돼요. 그럼 1.4V인데 거기서 1.4V 나누면 1V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계측기가 거의 같은 전압을 지금 측정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뭘 했느냐. 앰프에 출력을 재면서 앰프에 입력하는 테스트 시그널을 1kHz에서 내려보기도 하고 쫙 올려보기도 하고 가청 범위 내에서 굉장히 조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멀티메타만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보십시오. 주파수를 쭉쭉쭉 올려보면 15kHz 정도만 되면 전압이 말도 안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만든 앰프에 이쪽 주파수 특성이 굉장히 좋지 않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실로스코프 기준으로는 똑같은 전압이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루 RMS이 좀 고가에 지금은 중고는 좀 싸지만은 거의 1V에 가깝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유독 얘하고 얘하고 전압이 말도 안되게 떨어져 있죠. 제가 이거를 비교해 보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 앰프에 대한 고주파 주파수 응답 곡선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멀티메타는 트루 RMS 기능이 없습니다. 트루 RMS 기능은 좀 더 연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1.4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연산을 하는 건데 트루 RMS 기능이 있는 멀티메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AC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오실로스코프는 당연히 주파수에 대한 스펙이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그런데 다행인 것은 보통 1kHz의 신호를 기준으로 잡죠. 그때는 거의 오차 안에 드는 정상값으로 다 보입니다. 그 밑으로 떨어져도 좀 변동은 있긴 하지만 오차값 안에 드는 이거의 오차라기보다는 이 시그널 제네레이터 자체가 전압값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1kHz 사인파 기준으로 측정을 할 때는 이런 멀티메타를 써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주파수가 한 5, 6, 7kHz 정도만 돼도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측정해서 공신력 있는 레포트를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취미니까. 하지만 취미도 제대로 하면 더 재미있잖아요. 어쨌든 저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영상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공두리 파파였습니다.